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재윤입니다. 이번 앨범의 노래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예뻐지지만 이번에 좀 섹시함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안무도 그렇고 그리고 태양이와 저랑 다원이의 이제 도입부 부분 도입부에서의 그 섹시함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저 하늘에다 삐라 거기를 되게 거의 공기가 한 80% 정도 들어가서 되게 섹시함을 최고조로 좀 이끌어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저희 이번 예뻐지지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이번 예뻐지지만은 질러서가 약간 감각적이고 은은한 듯한 그런 섹시의 시작이었다면 이건 예뻐지지만은 조금 조금은 더 거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